네 경이로운 소문 함께 하겠습니다. mtnw 이형빈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역시 단기 매매의 달인이십니다. 어제 받았던 종목들 오늘 하루 만에 수익이 꽤나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좋지 않은데도요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요. 자 어제 틴크웨어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벌써 한 5%가 넘는 수익률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릭스도 같은 날 받았었죠. 올릭스의 수익률은 더 큽니다. 오늘 장중에 시세가 나와주면서 한 7%가 넘는 수익률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수익 볼 때 좀 챙길지 아니면 이 종목들 덧들 끌고 가 볼지요. 네 우선 먼저 틴크웨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틴크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설명을 드렸었고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지금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토닷을 인수를 최근에 했습니다. 인수 관련해서 지금 관련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으로 틴크웨어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가격 조정을 아주 크게 받은 지금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부담없이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지금은 조금 회복을 했지만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이 크게 밀리는데 불구하고 워낙 저점에 지금 내려가 있는 가격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봉상으로는 제가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주월봉상 보시게 되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에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있는 구간에 와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외형성장 또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크게 밀린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이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까지 좀 홀딩을 하시고 한 14,000원 부분까지 일단 손절가 손절가 라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14,000원까지 수익을 좀 가져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올릭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약 개발 관련주로 최근에 중국 한소제약가의 마일스톤 수련 계획을 밝히면서 추가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많이 빠진 자리에서 기술 이전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지금 R&D 투자만 하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121선이죠. 이 빨간 가장 빨간선 이 120선 데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만에 수개월 만에 120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기술적인 좀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60조선이 좀 버티고 있는 매물대 그러니까 2만 5천 원 부근까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원까지 60조선 매물대인 2만 5천 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자. 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손절가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매도로 좀 단기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종목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세력이 좋죠. 틴크웨어, 올릭스 어제 시그널 받았을 때 사셨다면 지금 5% 이상의 수익 가져가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욕심내서 홀딩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문 열어보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게임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워낙 위원님께서 게임즈 좋아하셨고 우리 가장 최근에 수익이 났었던 게요. 지난해 11월에 M게임으로 한 20%가 넘는 수익 받았었습니다. 최근 이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또 달라지고 있어서 오늘 어떤 종목도 잡아볼 수 있을지 발굴해 볼게요. 자,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중국에서 한국 게임 7개임에 대해서 외자판호 발급 소식이 있었죠. 이제 게임즈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좀 가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게임즈 지난주에 시세 한번 강하게 나왔었고 오늘은 좀 어느 정도의 소강 국면인 듯한데 오늘 오전에 슈퍼스윙에서도 게임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오후 우리 경이로운 소문에서는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네, 우선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중국이 지금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서비스 허가를 대거 승인을 하게 되면서 2017년도 이후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의 중단 이후에 7개의 게임 서비스를 지금 다시금 허가를 하게 되면서 게임즈들이 지금 2022년도에 낙폭이 컸지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현재 지금 중국 관련 기대감과 함께 실적 개선 그리고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게임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M게임이라는 종목입니다. M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 소용주인데도 불구하고 기간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열혈강호 게임과 나이트 온라인의 매출이 지속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부진한 실적이 지금 예상되는 게임 섹터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금 공략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11월 18일이죠. 18일 보시게 되면 차트가 우상행이 나오는 첫 시발점 그러니까 첫 상승 초입부 이때 11월 18일을 추천을 드렸고 이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M게임의 실적도 개선이 되고 하지만 최근에 지수하락과 함께 좀 눌림을 받았죠. 이 눌림 이후에 다시금 지금 차트를 우상행으로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779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8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M게임 받았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게임주네요. M게임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는 6800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영빈 위원님의 관심 섹터 올라와 있는데 앞서 게임도 그렇고 영상 콘텐츠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시네요. 대표적인 성장주자들인데 어떤 관점으로 가져오셨는지 그리고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최근 콘텐츠 영상주들이 조정 이후에 중국 한활령 완화 기대감과 그리고 아바타2 개봉 수혜주 또한 지금 시각 영상 관련주들은 지금 CS에서 핵심으로 부각이 되는 메타버스 관련한 수혜를 또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각 효과 관련 수혜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명은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이준목 같은 경우는 VFX 영상 콘텐츠 기업으로 앞으로 메타버스 XR 기기 출시가 될 시에 3D 영화 개봉에 따른 메타버스 관련 영상 매출 부분의 성장성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금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부진했던 지금 실적이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이미 부진했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된 지금 낙폭가대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최근에 바닷건에서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을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됐고 바닷건에서 새로운 주포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선을 뚫고 다시금 좀 눌러주고 이 눌림에서 다시금 올라간다면 업사이드 구간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12,55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겠습니다. 12,500원이 매수가로 콕 집어 알려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화요일이 가장 바쁘시죠? 지금 장중 공개 방송하고 계신데 어떤 이야기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지금 드론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또 진단키트 계속 연속적으로 강한 슈팅이 나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무료방송에서 바이오, 바이오주를 좀 주목하자 했는데 오늘 바이오주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트렌드가 지금 빠른 시장 속에서 다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못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난이도 높은 시장입니다. 주도주는 보이지 않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봐야 될까 고민이시라면요. 저희 위원님, 우리 위원님의 무료방송, 공개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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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